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기 전에 또 만나서 군 인사자료를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담배 피다 잊어버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술집에서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다른 곳에서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또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야기하는 저도 헷갈린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황당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 뭐 도대체 어디다 잊어버린 거예요?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발단이 이렇습니다. KBS가 특정 모델을 냈습니다. 군 행정관이, 청와대 행정관이 30대 중반, 초중반의 행정관이 장성진급 인사자료가 된 가방을 들고 밖에 외부에 회의하러 갔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잠시나 갔다가 가방을 분실했다. 그렇죠. 이 사고입니다. 그래서 기강이 회의됐다 뭐 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의원 면제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김종대, 자칭 국방 전문가라는 김종대 의원이 정의당 의원입니다. 한국당 의원이 아닙니다. 김종대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CBS 라디오에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다. 담배 피우라고 흘린 게 아니라 술집에서 가방을 분실했다. 그래서 뭐 일파만파 난리가 났는데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이거를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또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김종대가 이번에는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CBS에서는 술집이라고 했는데 불교방송 BBS에 나와서는 아, 알고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다? 그런데 뭐 내용이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CBS 라디오에서 김종대가 내가 확인했다. 술집이다! 확실히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조금 더 알아봤더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 등에서 확인했는데 실제 분실 장소는 버스 정류장이다. 그러면 왜? 원래는 관용차 안에서 담배 피우러 갔다가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술집으로 갔다가 왜 버스 정류장으로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김호연의 이야기 들으면 조금 이해는 갑니다. 제가 보면. 이 변호사 시험을 갓 폐쇄했다는 젊은 행정관이 육군 참고총장을 동네 카페로 불러서 만난 뒤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토요일이니까. 그 자료를 들고 가방을 들고 그다음에 다시 그 중요한 가방을 들고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죠. 어쨌든 그리고 난 뒤에 이 정 행정관은 법 쪽의 선배를 식당 혹은 술집 명확하지 않은 장소에서 술집일 수도 있고 식당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식당도 술파니까 술집이라고 치고 만난 뒤에 배웅을 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가 가방을 분실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인지. 대체 진짜 알 수가 없네. 이거 뭐 어디 잊어버린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일단 이 정 전 행정관은 동네 카페에서 육참 총장을 만나고 집에 갔다가 또 나가서 식당인지 술집인지 해서 또 술 한 달 하고 누가 만나서 띵까 띵까 밥을 먹고 그다음에 배웅을 위해서 버스 정류장을 갔다가 가방을 분실했다는 건데 문제는 이 정 전 행정관이 귀가 중에 분실을 알게 돼서 술이 좀 취한 모양입니다. 뒤늦게 알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으나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 청와대 공직 비서실의 조사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종대가. 그런데 왜 담배 피우다 잊어버렸다고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KB에서 보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청와대도 담배 피우다가 잃어버린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청와대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어쨌든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고 의원 행임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대의 말은 청와대 공직 비서실의 조사 내용은 그게 아니라 다시 집에 갔다가 나와서 식당 술집에 갔다가 버스 정류장에 배용하러 갔다가 잃어버렸고 그 뒤에 회수하러 갔지만 회수하지 못했다. 이걸 보면 적어도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지 한 석 달, 넉 달 됐을 때입니다. 인사수석실에 있다는 행정관이 정말 그것도 군을 담당한다는 행정관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건 제 정신도 아니고 거의 이거는 기본 원칙을 다 어긴 겁니다. 지금 이런 걸 집에 갖고 온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육참 총장을 만났으면 청와대도, 청와대가 멀리지도 않습니다. 용산에서 가서 갖다 놓고 집에 가야지 원래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이 작성했던 원래 다른 데서 작성했던 간에 장성 진급자, 진급 예정자의 내밀적인 평판을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집에 가져왔다? 그리고 또 들고 또 나갔다? 술집으로? 아 참... 이거는요. 도저히 생각 속 없고 또 하나는 계속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왜? 게다가 법조인을 왜 만납니까? 이거 들고? 네. 그 법조인이 한 대부분 민원을 받았습니까? 이거는요. 제대로 한번 이것도 파헤쳐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KBS는 마치 가방이 이거는 김종대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행정관이 담배 피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잃어버렸다며 마치 가방이 저절로 없어진 것처럼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제때 바로잡지 않은 것은 대단히 불성실한 자세라고 진짜 김종대가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청와대는 분실된 자료가 공식 인사 자료가 아니라 개인이 만든 이미 자료라고 강조했는데 납득할 수 없다. 장승급 장교에 대한 인사 자료는 그 자체로 공식과 이미의 구분이 없는 민감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도해야 한다. 김종대가 정신이 아주... 정의당이 말이죠. 쎄게 얘기했어요. 정확하네요. 정확하게. 훌륭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어쨌든 지금 이게 모든 게 난장판이 된 게 차 안에서 담배 피다가 잃어버렸다. 술주에서 잃어버렸다. 정중앙에서 잃어버렸다.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깃집입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김종대가 CBS에서는 술집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알고 BBS 라디오에서는 다른 장소입니다. 버스 전장이었습니다. 정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 관계자가 채널A와 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군 관계자는 당시 파악한 바로는 국방부 인근 고깃집에서 잃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도 애매하게 한 게 그러니까 김종대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술집인지 식당인지는 애매하지만 거기서 잃어버렸다. 거기서 처음 잃어버렸다. 그다음에 거기서 먹고 나와서 버스 전장으로 병에서 잃어버렸다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문제는 이게 차 안인지 술집인지 버스 정류장인지 고깃집인지 그리고요 거기 국방부 인근에 저도 단골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요 고깃집이 알죠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깃집에서 소폭 드셨는지 양폭 드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가방을 갖다가 그 집이 유명합니다. 거기 놓고 갔는지 버스 정류장에 놓고 왔는지 술집 놓고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어쨌든 고깃집 버스 정류장 술집 뭐 찬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그런데도 청와대는 답을 찾고 그 고깃집이 말이죠 유명하고 맛있고 또 아주 친절합니다. 그 고깃집에 놔뒀다고 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단골이 뭐 손님이 가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치우면서 어 가방이 있네 놨을 거예요. 그 가방이 큰 가방일 테고 또 하나는 보면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지갑 같으면 지나다니다. 누가 주워가지만 누가 가방 들고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집이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접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데 뭐 다른 집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오면 그 집을 갔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신빙성 있는 얘기인데 그러고 보면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는 거 이건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집이 고기가 맛있기 때문에 반주 없이 고기만 먹는 고기만 먹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먹을 때 보면 유명인들이 종종 옵니다. 유명합니다. 그 집 가면 갑자기 웬 정치인이 오기도 하고 말이죠. 요즘은 모르겠으면 엔달에는 현찰만 받았습니다. 요즘은 카드도 받습니다. 엔달에는 현찰만 받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또 취재를 했군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어쨌건 이건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김종대 의원이 장소도 중요하지만 또 묘한 말을 했습니다. 이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도 만났지만 전 국방정책실장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3의 인물을 전역에 만났는데 그 사람은 법조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뭔가 빨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 그렇다면 김종대의 말이 맞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 행정관이 제가 듣기에는 부산인맥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캠프 부산인맥 변호사인데 육군참모총장 전 국방정책실장 그리고 법조인을 만났다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청탁 승진 인사에 대한 민원 이런 게 오가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거는 대형 비리인데요. 의원 해임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잡아 족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 중요한 지금 김종대 의원 말처럼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원님 가방이 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 느낌 오시죠. 여기는 무거운데 이거 들고 와야 되는데 여기는 서류인데 하다가 하나를 또 이건 뭐 의혹입니다. 어쨌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이게 은밀하게 무슨 청탁이 오고 갖고 말이죠. 기분 좋게 술도 많이 먹었고 뭔가 받았는데 이게 둘 다 두툼한데 올 때 하나 들고 온 것 같아가지고 하나를 들었는데 보니까 그건 들고 있고 그건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의혹입니다. 영화 드라마를 보면 이런 어떤 죽어받고 하는 그런 장소에는 또 하나 이상한 거는 대개 그런 가방을 죽어받으면 차를 갖고 갑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거 좀 이상합니다. 그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걸 죽어받았는데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김종대 의원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장승껍 장교에 대한 인사 자료는 그 자체가 공식인지 임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이 없다. 그 자체가 민감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청와대 밖으로 가져 나갔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육군참문총장한테 갖고 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자리에는 내일 모레 별 심사가 있는 대령이 다리를 놔줬다. 그리고 또 끝난 뒤에 그것도 카페에서 만나고 끝난 뒤에 집에 갖고 갔다가 다시 또 술집에 갔다가 식당에 있는 고깃집에 있는지 모르지만 또 버스 정류장에 갔다가 이거는 도대체가 이 나라가 지금 청와대가 거의 뭐 술에 취했습니다. 아니면 권력에 취했던가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입니다. 큰일인데요. 정말 고깃집인지 정류장인지 정류장인지 모르는 상황 참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도 참 이거 추리하다 보니까 잠시 놓쳤는데 어쨌건 추리를 잘 해보면 문제가 심각하고 뭔가 있었다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방이 열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몇 개는 가져가고 하나 남은 거 들고 갔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고깃집인지 정류장인지 술집인지 차인지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청와대는 술집은 아니라고는 이야기한다는데 어딘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국정조사해야 되나? 이것도 국정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정권은 비밀이 많은 정권이고 사고가 많은 정권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두 눈 부럽두고 지켜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개그입니다. 코미디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정운영이 말이죠. 애들 속곱 장난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막아야 되겠습니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